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지? 내가 말한 거랑 딱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다? 내가 야마토 카이도우 아들이 루피랑 적이 아닐 것 같다고 했죠? 푸딩 얘기하면서. 근데 역시 이번에도 야마토는 루피의 적이 아니야. 루피랑 어느 정도 연합의 관계, 이해관계가 맞는, 서로의 이득이 맞는 선에서는 동맹을 맺을 거야. 내가 얘기한 대로 그게 딱 맞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따가 카이도우 아들이 4명 팔게 쓰는 장면 보여드려볼게요. 응. 맞아, 4명 팔게 쓰는 게 난 깜짝 놀랐어. 그니까 여러분, 저의 뇌피셜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막 생기더라고요. 소름이 쫙쫙 돋는데. 우리 이번 편이 몇 편이었냐면, 한번 볼까? 이번 편이 원피스 983화였어요. 983화. 네. 그리고 루피가 오길 야마토 기다렸고.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요. 자, 983화. 제목은 4명이에요, 4명. 4명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장면은, 와노쿠니의 잉어가 오르는 폭포. 여기서 지금 빅맘 해적단 마르코가 떨궜죠? 근데 여기서, 페로스페로. 요 페로스페로만 살아서 올라갑니다. 요 페로스페로만 따로 분류돼서, 네. 요 페로스페로가 올라가요. 다시 와노쿠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하는 멘트가, 킹 밀짚모자 마르코. 어, 너네들 이제 가만히 안 누겠다. 요런 말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을, 페로스페로가 첫째잖아요? 빅맘 해적단 첫째인데, 빅맘 해적단과, 카이루 백수 해적단의 동맹을 인정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후에 이기는 해적단은, 이제 빅맘 해적단이라는 멘트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네. 자, 그렇게 올라가서, 오니가시마 산길의 유곽으로 들어가는데요. 저기서, 이제 빅맘이, 네. 빅맘이, 초파를 보고서 쫓았잖아요. 그쵸? 초파를 보고서 쫓았는데, 우소비랑 초파가 잘 도망갔어요. 근데, 제우스랑 프로메테우스가 지금 남이랑 같이 있는데, 빅맘이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그쪽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네. 그쪽을 추격하고, 여기서 또 장면 전환이 한 번 더 되면서, 이제 모모노스케의 사형대 장면, 이렇게 갑니다. 모모노스케의 해골돔 라이브 플로우라고 이렇게 딱 명칭이 되어 있네요. 자, 오로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크흐흐 나오면서, 모모노스케, 모모노스케. 자, 요 모모노스케의 사형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 모모노스케. 조금 더 잘나야지. 이 모모노스케의 사형 장면이 나오구요. 얼굴이 잔뜩 부어있어요. 엄청 뚜깡하져가지고, 저한테. 칸주로한테. 붙어있고, 오로치가 나와서, 원피스 오로치가 나와서, 원피스 오로치. 오로치가 나와서, 모모노스케 를 이제, 사형한다. 라고 여기서, 공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로치의 멘트가, 재군 지금 보고 있는 꼬맹이, 놀라시라,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코즈키 오뎅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사형을 진행한다. 라고 이제, 여기까지 딱 나와요. 오로치의 멘트에요. 그리고, 이제 조로가, 성내 조로사이드에서, 키드하고 조로가, 이제, 오니가시마 본진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근데, 능력차들이, 끝없이 계속 나오는거야.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데, 키드한테, 아, 이렇게 가면 안되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조금 돌아가는 방법을,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는거죠. 이러면서, 또, 장면이 전환되어서, 성내 루피사이드로 조금 전환이 돼요. 그래서 만나는게, 페이지원하고, 그리고 여기서, 올티가 나와요. 올티. 올티가 아니다. 올티는 래퍼고, 울티가 나옵니다. 울티. 울티가 나와서, 루피랑 대적을 딱 하는데요. 울티와, 루피가, 머리 박치기를 한번 크게 하죠. 머리 박치기를 한번 크게 하는데, 루피가 날라가요. 자, 루피가 날라가고, 지금 얘네가, 지금 토비로포에요. 페이지원도 토비로포구요. 울티도 토비로포거든요. 페이지원하고, 울티하고, 토비로포인데, 이 토비로포 둘 중에서, 얘네가 드레이크만큼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루피가 이제 딱, 정확히 마주치는데, 루피 혼자 이 페이지, 토비로포 두 명이랑 마주치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땐 페이지원보다는 울티가 세. 그쵸? 여러분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페이지원보다는 울티가 세요. 그래서, 한번 페이지원이 어떤 캐릭터인지 보여줄게요. 원피스, 페이지원. 이 친구가, 원피스 페이지원이 나오니까, 원피스 사진이 나오네. 어허이. 원피스 토비로포를 쳐볼게. 어허. 자 여기, 요 울티. 자 요 울티와, 요 페이지원인데요. 얘네 둘을 지금, 본진으로 가고 있으면서 마주친거에요. 근데 이 페이지원은, 공룡으로 변하고, 울티도 마찬가지로 공룡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루피랑 울티랑, 딱 박치기를 딱 했는데, 네. 루피가 날라가요. 루피가 날라가는데, 루피가 다시 돌아와갖고, 뿔을 잡고, 한 번 더 공격을 하죠. 그러다가, 울티가, 정신 차리고, 아, 울티가 좀 센거 같다 해서, 루피가 기어포를 실현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때 울티한테 공격이 들어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울티가 생각보다 세고, 지금 2대의 상황이잖아. 페이지원하고 울티하고, 루피 한 명이 대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네 명 팔개가 나옵니다. 갑자기 네 명 팔개가 나오는데, 그 네 명 팔개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명 팔개가 바로 들어갑니다. 요, 네 명 팔개가 바로 들어가는데, 요게 바로 카이도우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게 카이도우의 아들이구요. 이름은 야마토입니다. 야마토. 그래갖고 얘가 울티랑 페이지원을 한방에 날려요. 자, 울티랑 페이지원을 그래서 한방에 날리고, 그리고 이제 당황하지. 왜 야마토님 울티를 공격을 했냐. 그래서 당황하는거죠. 그러고서, 야마토가 루피를 자꾸 도망칩니다. 근데 루피가 하는 멘트가 뭐냐면, 뭐 아무런 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마토가 루피한테 적대의식이 없다는거에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죠. 내 이름은 야마토. 카이도우의 아들이라고. 그쵸?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할 말씀을 드렸던, 연결고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거에요. 그게 뭐냐. 빅맘 해적단에서 푸딩이 아군이 됐던 것처럼, 여기 카이도우의 아들도, 여기 백수 해적단에서, 카이도우의 아들이 또 아군이 된다는거지. 어느정도 이익을 맞춰서, 양쪽이 이익을 맞춰서 계산을 해서. 그리고 도망쳐주는데, 아마 엄청난 변수가 될겁니다. 진짜 엄청난 변수가 될거에요. 이렇게 하고 장면이 딱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야마토가 어디로 갈까요? 야마토가 4명 팔개. 카이도우의 기술 똑같이 씁니다. 카이도우의 기술 똑같이 써. 이렇게 하면서 루피를 데리고 도망치고, 여기 지금 울틴 4명 팔개 맞고, 바로 마탱이 가구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여기 카이도우 아드 야마토가, 마지막 멘트가 그거에요. 널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뭔가 지금,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죠. 4명 팔개, 지대로 때려주고, 도망가는. 요 장면까지 해가지고, 자, 원피스 983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렇게, 장면은 마무리가 되구요. 그, 보면, 음, 앞으로 전개될 부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개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엄청난 변수는 이제, 야마토가, 어느정도 아군으로 합류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많은 떡밥에 들고 있는, 자, 위브레이 마르코를 잡으러 와노쿠니로 올까라는거. 그리고, 페로스페로가 어떻게 참전을 할까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 보이는 드레이크가 해군이죠. 네. 드레이크가 해군인데, 이 드레이크는 어떤 식으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요 전쟁에 참여할까? 라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구요. 토비로포는 사실은, 조로와 상디선에서도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삼재선까지 올라갔을 때가 문제인데, 삼재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킹과 마르코부도로 싸우게 될 것 같구요. 제가 보면, 퀸은 누구랑 싸울지 모르겠어. 근데, 잭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약한 축에 속가기 때문에, 잭은 제가 봤을 때, 이누야라시랑, 네코마무시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퀸은 왠지 내가 봤을 때는, 뭐 키드나, 키드가 그, 채굴장에 같이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퀸은, 내가 봤을 때는, 키드가 잡을 확률도 좀 높다. 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가 직접적으로 대전을 하는데, 루피와 조로 위주로 전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루피와 조로. 왜냐면 지금 조로가 갖고 있는 검이, 오뎅의 검이거든요. 그 오뎅의 검이, 카이도우한테 유일하게 상처를 낸 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로와 루피 위주로,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랑 전투가 일어난다. 근데 빅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빅맘은 사실은 감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빅맘이 어떤 식으로, 지금 빅맘이랑 이게 좀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랑, 제우스는 무조건 나미가 둘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두고 보세요. 그렇게 돼야, 루피 해적반이 결국은 해적왕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내가 장담한다.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진짜 원피스가 굉장히 재밌게 풀리고 있어요. 재밌게 풀리고 있고. 소바마스크, 제가 좋아하는 이 소바마스크가, 어떠한 전투력을 가지고, 어떠한 또, 그 계급의 애들과 싸워질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토비로포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더 올라가서, 삼재라인과 상대가, 상디가 싸워질 것인가. 요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뭐, 악마탐정님의 예상은, 하비님 제 예상은, 캐럿이 보름달에 봐서, 밍크족의 진짜 모습 보여주면서, 둘이 뚝가뚝가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소바마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조로, 조로검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조로가 카이도한테 흠집 냅니다. 이번에. 그리고 로우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 로우까지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떡밥으로는, 이제 에드워드 위블, 흰수염의 아들이, 쟤를 잡고 싶어하잖아요. 쟤를 잡고 싶어하잖아요. 마르코를 엄청 잡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와노쿠니까지 올 수 있다라는 떡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참고하면서, 계속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야마토가, 아빠를 싫어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야마토가, 루피가 연합이 되어서, 야마토는 내가 봤을 때, 푸딩 역할로써, 여기서 엄청난 구원자의 역할을 해주고,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스토리가 레벨 1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